JTBS JTBS 김정태입니다. JTBS 가위입니다. 오늘 메뉴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메뉴는 짜란! 사골 떡만둑국 떡만둑국으로 네. 꾸역꾸역 채워주는 아니 좀 든든하게 아 든든하게 알겠습니다. 꾸역꾸역 빼고 든든하게 채워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뜯으면 네. 오 알차다잉! 몇 개가 들어있어? 1,2,3,4,5,6,7,8 짝수로 10개 이건 뭘까요? 떡만둑국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들 고명까지 다 뭐야? 대란지단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님이 오시는데 그쵸 이제 대저 지단 정도는 저희가 성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좋습니다. 일단 일단 노란자와 흰자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네 분리 작업. 저 이거 하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렇게 톡톡톡톡. 좋습니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깨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아 좋습니다. 성공! 성공. 계란 요리 쪽은 조금 자신 있으신가 보다. 그죠? 그럼요. 저 계란 뒤집기도 아주 잘합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잘하는데요?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액기스를 쏙 이렇게 짜면 네. 허? 뽀얀 국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골 국물이니까 그죠? 이야. 오 진짜 사골국 냄새네요. 한번 감을 볼까요? 네. 맛을 한 번 보실래요? 어떠십니까? 진짜? 그 정도야?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이거는 뭐 장난 없는데요? 지단을 먼저 한 번. 저 요새 이게 밀키트가 잘 나오니까 그게 참 제 실력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도마를 좀 주시면. 도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다만 장사 안 할 건가요? 노른자랑 그러면 가요 시간도 해보십시오. 네. 이제 노른자 투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소고이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 다져서 올리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고기 떡만 떡국이다. 네. 양념을 조금만. 참기름 듬뿍 오우 계란찌단 만두가 다 익었습니다 만두가 잠수해있던 만두가 지금 다 떴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릇채로 가져가서 우리 그릇 3개 가져가시죠 국물 그러면 박수를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추우셨어요? 너무 추워서 저희가 오늘 선택을 잘했습니다 네 맞아요 총 만두알이 10개 바위바위보기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요희씨가 살짝살짝 먹어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돌발사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가위바위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개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 자기소개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한솔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멀리서 오셨다 네 한솔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사무직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온 지가 두 달 반 정도 되었어요 아 부산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원래 서울에서 5년을 살다가 네 잠시 번아웃이 와서 산에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오 산을요? 네 스님을 아 그렇진 않고 이제 시골집에서 이제 마음을 좀 비우고 다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번아웃된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저희 떡국과 함께 예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나저나 안되면 진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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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일요인 선생님 일요인 아니죠 저희 선생님께 레알을 선물하도록 하겠어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레알? 저는 세알이요 세알 레알 자 레알 네 그러면 어느 산 가셨어요? 지리산을 갔다 오셨어요 진짜로요?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 산에? 아 네 이제 혼자서 이제 갔다 왔죠 지리산에 전기를 좀 받으셨네요 아 네 지금 아주 충만합니다 진짜요? 우와 이거 먼저 고명을 예쁘게 해주세요 고명을 소고기 놔두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소고기 소고기 조금 많이 소고기도 사장님이 직접 볶으셨어요 오우 그랬어요 진짜 비주얼이 와인이 살짝 들어가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 멋있죠 맞아요 직접 가위바위보 직접 만들 거예요 잘 만들었죠 오우 완전 탱글탱글하고 그쵸 네 이 하얀 게 선생님이 써주셨고 노란 게 제가 썰었어요 오우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청출어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먹겠습니다 오 굿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요 속 풀리는 맛이에요 오우 그럼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현재는 신대방역에 살고 있고 신대방역? 네 직장이랑 가까워요? 직장은 선능역이라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어서 오니까 근데 왜 부모님 계시는 부부 부산으로 안 가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셨어요? 30살 전에는 한번 저랑 마주하는 시간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있을 시간이 현대인이 참 없어요 내 자신을 위도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특히 상경인 난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고민이 크게 와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원래는 5년 전에 그때 왔을 때는 제가 배우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왔었죠 회사를 다니면서 연기학원을 다니고 하다가 진짜요? 네 저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저 인턴 하면서 연기학원에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뭔가 늘어난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학원에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로 약간 좀 심하게 좀 그게 왔었어요 저는 대충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미생활은 없으세요? 운동이나? 이제 운동을 하고 집에서 이제 수련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수련이요? 어떤 수련하세요? 명상? 명상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한 자기 전에 한 5분, 10분 이렇게 하고 진짜요? 이제 약속이 없는 날엔 집에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죠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제 평소에 조금 네 많이 하는 게 저희 이제 눈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식 자체는 그냥 내면 속에 두고 있는 느낌을 이제 다니고 아 여기 의식을 이렇게 내 몸 안으로 넣어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뺏기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마음 비우는 뭐 이런 거 어제 책을 마침 봤는데 네 어제 책을 이런 구절에서 이렇게 연예인 분들이나 큰 행복을 느낀 사람일수록 사소한 행복을 느끼기가 되게 만족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크게 많이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확한 지적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다 김배우 김배우 확 이게 붕 뜬거죠 막 내가 어제 또 자기 전에 이게 좀 말하면 좀 낯가지로 너무 행복하다 네 뭐 대단해서 행복한 거 아니야 뭐 가족이 있고 울고 깔깔깔 웃으면서 보낸 저녁이 있고 편히 쉴 장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그런 거를 저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네요 많이 노력했어요 일단 산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별거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저희가 한 번씩 뭐 먹었는지 잊을 때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밥을 어떻게 먹었지 그래서 휴대폰 아무것도 안 보고 밥 먹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한 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한 1년을 하고 나서 생긴 변화가 이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게 쌓이니까 그게 미래가 된다는 게 느껴져서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저 자신을 요즘 느끼는 거 같아요 나 뭐 사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맞아요 오늘이 즐겁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 허무해지는 거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게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럼 저희는 오늘 떡만둣국과 새로운 만남에 행복합시다 어우 좋아요 굿 전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시죠? 계속 행복했는데 이 얘기를 해 얼마나 행복해요 자 행복해요 떡국을 지리산에서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새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항상 회사를 출퇴근을 하면 찌들려 있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 찌들려 있는 느낌에서 벗어난 그 자연소리에 듣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조금 뭐랄까 관찰력이 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죠 공기 좋고 약재료가 얼마나 많아 산 좋고 물 좋고 그럼 오늘도 직장 갔다 오신 거예요? 맞아요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출근길에 이렇게 명상 하셨어요? 네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자취하시잖아요 지금 상경하셔서 밥은 혼자 해 드세요? 요리를 좀 해 먹고 있어요 진짜요? 네 어떤 거 해 드세요? 자주 해 먹는 거 치찌개랑 된장찌개를 아무래도 좀 자주 끓이는 것 같아요 직접요? 아무래도 이제 식비가 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요리를 하는 게 낫겠다, 집밥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2, 3만 원씩 쓰면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식비로만 100만 원이 나가는데 조금 절약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거죠 연기를 했다는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직장인이 되고 나서 아직 약간 꿈이 있으세요? 아 지금 완전 리셋된 상태여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회사가 너무 재밌어서 일단 아 진짜요? 아 다행이다 회사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좋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맞아 이거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연기한다고 다 행복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행복은 뭐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 행복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인생의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연기를 하면서 사는 게 자체가 딱 맞는 직업 같아요 제 성향상 올해 2023년 청룡의 해가 됐는데 혹시 이루고 싶거나 또 혹시 이런 일은 내가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좀 고민이 됐는데 그래서 회사 트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소망 카드를 적었어요 네 조금 더 이제 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거 같아요 올해는 뭐 그거 쫓기지도 않고 뭔가에 치이지도 않는 그런 삶에 살고 싶어요 저 오늘도 이제 집 돌아가시면 명상 하실 거예요? 아 오늘은 바로 자려고요 아 진짜요? 술을 먹었더니 나오는데 아 술 쓰기 필요해요 명상도 술에는 이기지 못하네요 네 아 술을 술을 먹었던 여제 술이 좋은가요? 명상이 좋은가요? 명상이 좋은가요? 아우 명상이 좋죠 아 아 아 하여튼 그 그 본인의 많은 그 인생의 고충을 딛고 그 방법을 또 찾아내고 다시 또 이렇게 삼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반갑고 고맙기도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맛본 떡국은 어떻게 딱 첫 맛이 어떠셨던가요? 오 너무 맛있었어요 네 진짜요? 네 우리가 뭐 따로 드릴 건 없고 친구분하고 세 명이서 떡국 한 번 끓여드시라고 아 맞아요 네 우리 가요희 씨 아 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떡국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삼경인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JTBS 안녕 김정태입니다 안녕 안녕 이쁘고